자 우리 공통 파트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학을 중심으로 보일 것이고 이 순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고전시가 복합 19번과 23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9번인데 우활가 우리 이제 그 수축에 실려있는 작품이거든요 이 우활가 나베이스에서 강의할 때 이 우활하다 본인은 이제 그 못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우활하다의 의미가 바뀌거든 그게 이제 이 작품의 핵심인데 그걸 좀 조심하면서 가는 게 이 작품의 이제 그 포인트 다행히 보기가 있었어 보기에서 이 우활하다의 의미를 딱 잡아줬거든 보기 잘 보고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보기 제대로 좀 보지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시문학은 시문학은 항상 어떤 그 요 시어나 하고 19의 의미 딱 기명하죠 19 19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시어나 19의 의미는 요만큼만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좀 잡아 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주변의 맥락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요것만 보는 거야 이게 사실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 시험장에 가면 시각이 좁아지거든 좁아지니까 딱 여기서 어둠 어둠 선지에서 물어봐 3번 선지 어둠 나왔지? 마이너스지 물어보면 응 어둠은 마이너스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보면 나는 어둠이 좋아라 어둠이 좋다 아니 화자가 좋다면 좋은 거지 화자가 좋다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도 이것의 의미는 긍정이 되는 거잖아 근데 시어 자체의 의미만 보고 여기만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이 빠르게 내리니까 이제 틀리는 것이죠 이거 현대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9번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보기를 좀 봅시다 보기 우활 우활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야 즉 우활하다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못났다 이거야 세상 물정이 어둡다 내가 세상 물정에 어둡다라는 의미가 있는 한편 한편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하면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자부심이야 즉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한다 그럼 이 기본적으로 화자는 항상 플러스 그죠 기본적으로 화자가 좀 마이너스인 화자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자가 항상 지향하는 게 플러스야 세상과의 불화를 감수하면서 뭔가 윤리적 가치에 충실한다 그럼 세상이 마이너스고 내가 플러스라는 소리잖아 나머지 자기 자부심이야 내가 플러스고 지금 세상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화가 있지 불화를 감수하고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 우활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보기가 시작되고 있지 한 번 더 그래서 우활한 인간은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안타까움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안타까움은 요거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현실과 괴리가 된 거야 거기서 오는 안타까움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고독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로 요거 여기서 오는 고독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서 우활함을 지켜나가는 태도로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서 현실이 마이너스니까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플러스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기 때문에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자신의 어떤 삶을 긍정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요걸 잡고 가시면 돼 그러면 이제 4번 5번 손이 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4번 5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여기 여기 그 B부터 B부터 좀 보도록 할게 이 몸이 늦게 태어나서 애다 해픈 일이 많고 많다 늦게 태어나서 슬픈 일이 많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A100번 다시 죽어 예스 사람이 되고 싶네 아 예전을 지향하는 거야 예전을 지향한다는 것은 예전이 화자가 원했던 세상이고 지금 현재는 화자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좀 더 볼게 희황천지 이제 후이도 다 나왔잖아 그냥 태평성대 옛날의 태평성대 희황천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보면 요순 1월 요순 1월을 잠시나 쬐 것을 순박한 풍속이 멀어졌으니 경박하게 되었다 바로 지금 현재가 순박한 풍속이 멀어지고 경박하게 되었다 이거야 지금 현재 세상이 마이너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한만한 정의는 누구더러 이르노뇨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 바라보고 싶다 이제 추루에 두루 걸어 성현이 가르치던 자취를 보고 싶다 그냥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지금 다시 이제 느껴보고 싶고 자취를 보고 싶다 그 얘기 자 그 밑에 말리의 눈뜨고 태고 옛날의 뜻을 두니 우월한 시몬이 그리로 가고 아니오는구나 인간에 혼자 깨어있다 나 혼자 깨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취해 있다 이거야 그죠? 아 세상이 지금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제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19번에 4번 옛사람이 되고 싶다 자 그거는 현재가 마이너스라는 것 말리의 눈뜨고 태고 예전의 뜻을 두었다고 한 것에서 현실에 대한 현재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여기서 보기에서 얘기했던 것과 이어지면서 3번 성적이 깔끔하게 판단을 허용할 수 있죠 자 5번 우월한 시몬 그리로 가고 아니온다 우월한 시몬이 그리로 가고 아니온다 내 마음이 예전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세상을 바라보면 아 우월한 어떤 시몬만 이제 느껴진다 이거죠 자 인간에 혼자 깨어있다 세상이 마이너스고 나 혼자 플러스가 이거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죠? 뒤로 갈수록 이제 우월하다 의미가 이 플러스 의미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 집중해서 이제 나온 게 5번 선지죠 그렇죠? 자 근데 3번 선지 인간심이 듣도 보도 못한다 아 난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여기만 보면 이제 좀 마이너스 이거 한탄하는 것 같은데 지문 갔더니 그 밑에 꼬절 일신 번성 쇠락 100년에 근심할까?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해 나는 사실 속세에 관심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밑에 나는 근심도 안 한다 이거야 근심할까? 근심하지 않는다 이거잖아 근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실과의 괴리를 겪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얘기 아까 얘기했던 그 밑에까지 보면 맥락까지 보면 이제 3번 선지를 이제 여러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